이번 새벽의 경기 결과로요 토트넘은 자력으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를 못 갑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밤에 있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토트넘은 무조건 승점을 벌어놓고 이겨놓고 다른 경쟁팀들이 지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 유로파리그 물론 챔스보다는 못하지만 유로파리그라고 하는 것은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든지 수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유럽클럽 대항전이고 그중에 또 하나가 유로파리그인데 지금 토트넘이 이번 시즌까지 10시즌 연속 유럽클럽 대항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명적인 이런 유럽 대항전을 자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다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지금 이번 새벽에 셰필드가 경기가 있었고 울바엠틴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셰필드는 에버튼하고 경기를 했고 울바엠틴은 크리스탈 페리스와 경기를 했는데 특히 울바엠틴이 페리스를 2대0으로 잡으면서 한번 보세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토트넘이 6위였는데 울바엠틴이 6위로 올라가고 토트넘이 7위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건 어떤 상황을 좀 많이 한 거냐 이게 7위라고 하는 지금 토트넘이 올라와 있는 저 7위는요 굉장히 운명의 순위입니다 유로파리그를 갈 수도 있고 유로파리그를 못 갈 수도 있는 매우 운명적인 순위가 7위입니다 그래서 제 7위를 운명적인 순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6위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6위까지 된다면 사실 그냥 다른 거에 다 상관없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7위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토요일인데요 밤 11시에 웬블리에서 결승전을 FA컵 치르게 되는데 아스날하고 첼시가 연기를 해요 아스날하고 첼시가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첼시 저 3위에 올라와 있는 첼시가 우승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FA컵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3위 챔스를 가는 그러니까 현재 순위만 놓고 보면 챔스 출전권 순위인 3위 첼시가 우승하게 되면 리그 차 순위로 밀리면서 7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A컵 우승을 만약에 첼시가 한다면 현재 7위 토트넘은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시즌 그런데 현재 10위인 아스날이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아스날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6위까지만 유로파리그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7위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제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를 못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최종 라운드 경기 결과를 봐야 되고 FA컵 결승전 결기 결과를 봐야 돼요 이러니 토트넘은 운명적인 순위에 딱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킹우의 수 경우의 수 아 경우의 수 그만하면 안 되나 이거 진짜 이거 뭐 월드컵도 아니고 지금 막판에 계속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데 자 킹우의 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그로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안정권 순위인 6위 6위는 이제 무조건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6위는 무조건 유로파리그를 가니까 토트넘이 그러면 6위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울바엠튼을 제쳐야 됩니다 한 경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율을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승점차가 4점으로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토트넘이 제칠 수 있는 거는 6위 울바엠튼 밖에 없는데 승점이 1점 차니까 가능은 합니다 울바엠튼은 최종 라운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6일 일요일 밤 12시에 동시에 10경기가 다 열립니다 38라운드는 울바엠튼은 마지막 상대가 누구냐 첼시와 만납니다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토트넘은 펠리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돼요 여기서 일단 토트넘은요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겨놓고 울바엠튼이 비기거나 패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6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토트넘은 펠리스와 비교도 되긴 합니다 예 비기면 59점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울바엠튼은 첼시와 첼시에게 져야 됩니다 예 울바엠튼은 첼시에게 지면 그러면 어 59점 59점이 같은데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승점이 승점이 같으면 순위를 어떻게 따지냐 골득실로 따지게 되죠 현재 토트넘이 골득실이 14점이고 울바엠튼이 13점입니다 근데 어 토트넘은 비기게 된다는 거니까 14점이 유지된다는 얘기고 울바엠튼은 패해야 된다는 거니까 13점에서 깎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골득실로 토트넘이 6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죠 정리하면 최종 라운드에서 토트넘은 펠리스를 무조건 잡고 예 울바엠튼이 첼시와 비기거나 패하는 걸 기다리거나 토트넘은 펠리스와 비기고 울바엠튼이 첼시에게 지길 바라거나 이겁니다 예 일단 이게 하나 좀 필요한 거고요 어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경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그래도 일단 토트넘이 저건 있습니다 순위를 한번 보시면 밑에 파리 어떻죠? 여기 보면 셰필드가 54점 이죠 그러니까 4점으로 벌렸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그래도 7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물론 변수는 10위 아스날이 지금 승 저 두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53점이기 때문에 최대 6점을 추가할 수 있어서 59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변수는 있지만 단 일단 요런 너무 복잡한 경우에서는 일단 좀 빼놓고 토트넘이 7위를 차지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이 7위를 그냥 지금의 순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8월 1일 FF과 결승전에서 첼시가 아스날을 잡는 거예요 첼시가 FF과 무승을 하게 되면 유럽 토트넘은 7위를 갖고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바래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토트넘이 그럴 순 있어요 뭐 지금 펠리스와 만나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펠리스가 지금 7연패 중인데요 토트넘은 3연승 포함을 해서 5경기 무패니까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 근데 이 펠리스의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호지슨 감독이잖아요 비기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팀이고요 울바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있다 참 결과적으로는 FA컵도 그렇고 최종 라운드도 그렇고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진출에 캐스팅 버튼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것도 운명이네 첼시가 쥐고 있는 거네 첼시가 야 이거 런던 라이벌인 첼시가 이걸 다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자력으로 유로파 리그를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울바엠튼을 첼시가 어쨌든 잡아주거나 최종 경기에서 아니면 FA컵 결승전에서 첼시가 아스나를 잡아주거나 야 첼시가 토트넘의 이 유로파 리그의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는 하하하하 그러네 첼시가 운명을 잡고 있네 예 물론 첼시도요 지금 3위인데 챔스를 확정 지은 게 아닙니다 물론 유리합니다 지금 두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3위이기 때문에 어 맨유 레스터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하는데 아직 하지만 확정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첼시도 남은 경기를 아마 다 주력을 할 텐데 근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첼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야 이거 좀 묘하네 그래저래 이게 막판이 다 운명적인데요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고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이런 변수는 있지 않나요? 어 맨유하고 지금 울바엠튼이 유로파리그에 지금 현재 어 버티고 있죠 생존에 있는데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8월부터 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승할 경우는 혹시 뭐 그 토트넘도 7위에도 FA컵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유로파리그나 그 유로파리그를 맨유나 울바엠튼이 우승을 해도 챔스가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스날이 그때도 만약에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도 6위까지만 갑니다 한 리그에 프리미어리그는 최대 유로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챔스와 유로파리그를 7팀밖에 못 가요 최대 챔스 5개로 하면 챔스가 5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로파는 2팀밖에 못 가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현재 순위로 울바엠튼이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해요 그러면 6위 울바엠튼과 1위부터 4위까지가 5개 팀이 챔스가 하는 거고요 그때는 5위 맨유 만약에 2순위로 하자면 5위 맨유가 가는 거고 FA컵을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할 경우는 아스날이 가니까 그때는 7위 토트넘은 못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실 분들이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거 복잡하면 아마 우리 편집할 때도 뺄 거예요 이해돼요? 여하튼 정리해보면 여하튼 7위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다 이해됐다 저희가 또 킹우에스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3호기가 편집할 텐데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표로 또 아마 해줄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7위는 운명의 순위다 유로파리그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토트넘은 자력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유로파리그를 못 간다 경쟁하고 있는 팀들이 지기를 바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